그녀를 믿어 그녀를 믿어 나의 사랑을 내 맘에 목이 매여 나는 나는 그의 이모 그녀를 믿어 내 맘에 처음부터 그녀를 믿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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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긴장을 하려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 이제 준비되셨을까요? 네 시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마이크콜 연출에 학살을 맡게 된 조수여 박수원입니다. 실례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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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가겠습니다. 첫 번째가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. 지금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7살 이웃만 어린이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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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